3,000개 채우려고 했는데 시간 아깝다 2,824개 일단 레인저꺼? 보저.. 어? 어 뭐야? 어? 뭐야? 로사르 했어? 방금? 와.. 씨.. 죽이네.. 시작부터 본전 잡고 시작하네 아 본전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 한 개 떠가지고 본전은 아니야 두 개 떠줘야지 두.. 2.5! 2.5 전설 팔만한 게 떠줘야지 본전이야 보저르 매물도 없네? 음.. 주말에서 그런가? 아마 좀 잘나가네 주말일 때 좀 비싸게 팔아.. 어? 상가가 얼마 안되네? 10948 음.. 딴 거.. 딴 캐릭터 한번 보자 보사르 카이트가 이소 아니야? 거의 시설 비슷비슷하네 음.. 그.. 그.. 그 이상 올라갈 수가 없나보네 보사르 5 phi keint outs needs 아 23강이네 아 놀래라 이 씨 사람 헷갈리게 만들고 있어 이 씨 그럼.. 그럼 팔자 1100만원 대 보사르 야 시작부터 1000 수수료 빼면 이제 prevalent 그럼 어떡하냐 이거? 뭐 갬블 해야하냐? 시작부터 떴다라 그럼 갑옷 타자 우기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 전설이 떠도 팔리지가 않으니까 신화 안뜨면 완전 진짜 돈 다 낼거지? 흑정냥 먹이밖에 안되니까 갬부라기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그냥 돈주고 삶은걸로 난 선택했거든 지금 때까지 그지? 만주화 정도 썼는데 안 떴거든 만주화 돈으로 치면 그냥 사고도 남없어 벌써 사고가 이.. 어? 도바르트 어? 전설 왜 잘 뜨냐? 흐흐흐흐 도바르.. 아.. 아 도바르트.. 아 이제 갑옷은 팔려 어 갑옷은 팔려 도바르트 투구가 안나가는거지? 도바르트 갑옷은 이제 깡등.. 이제 깡방이 높아가지고 가격 그리 비싸게는 팔리지는 않지만 팔리긴 팔려 야 이거 근데 벌써 두개네 전설? 어? 근데 한가가 왜이래? 아.. 아 맞구나 어 내가 백.. 잘못봤네 일단 일단 전설 이거 뭐죠? 아이템 모아서 하자 한번에 야 근데 벌써 전설 두개 떴어 미치겠네 뭘 해야하냐 이제 갬부를? 투구해야하나? 전설 한번 뜨면 다시 그 돌리기가 조금 껄끄럽더라고 확실히 300개 썼는데? 300개도 안 썼네 아 300개 썼는데 300개 썼는데 벌써 팔리는 전설 두개도 없고 부담이 없다 내일 또 토벌꺼 쫙 사가지고 돌려도 될 정도로 부담이 없어 또 아까 상급 잖아 오! 아 로카바는 안팔려 아 로카.. 아 로카바 팔린다 어 야 씨 대박인데 이거? 로카바는 근데 존버타면 팔리긴 팔릴까요? 로카바 두고 전설 3개째 야 씨 개쩌는데? 진짜 뭐 갬부를 하냐 이제 아 진짜 이거 이러면 진짜 우기 갬부를 해야하는데? 오? 야 처음부터 보라색? 그냥 무사로 옮겨서 무사로 갬프를 할까? 아 근데 근데 무기는 근데 신화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신화 언제 뜰 줄 알고 씨 이거 전설도도 안팔려? 거의 리베르토 말고는 안팔리거든 그냥 부담이 너무 쎄 리베르토 떠도 본전이 안 되거든 무기는 확실히 좀 많더네 음 이제 600개 썼고 600개의 전설 지금 3개째 와 해설스다 야 전설씨 왜 이리 잘 뜨냐 미치겠네 전설 왜 이리 잘 떠? 해설스는 안팔리잖아 흑장네 먹이지 아마? 아니 안팔려 전설 자체가 리베르토 말고는 안팔려 등록해서 400개야 이건 그냥 흑장네 먹이야 이거 야 이거 대박인데 오늘? 전설? 그러면 다시 보조로 할까? 다시 한 바퀴 돈 다치네 한바퀴 돈 다치네 아니 이거 외래 이거 아니 오늘 지금 5개째? 지금 이거 원래 이리 잘 뜨나? 뭐 바깥나 애들? 지금 1000개 썼 1000개 2850개를 했으니까 2850개 1100개 썼네 1100개 지금 전설이 몇개야 이거 또 잘나가는 비싸게 파는 로사르야 야 오늘 이번엔 개이득인데? 5개 대박이다 지금부터 전설 하나도 안 떠도나 이득이야 지금 현재로 토벌돔에서 날린 시간 그 시간에 뭐 사냥 못돌아가지고 뭐지? 날린 뭐 기회병 이런 거 생 다쳐도 로사르 두개 흑장룡 먹이에 왠지 빨간코 고스 고스 제가 어찌 뜰 거 같아 느낌이 내가 볼 때 1,400개 총 전설력 하나는 뜨겠지 또 야 지르기 잘했다 아까 3,000개 채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랬으면 안 뜯을 거예요 아마 응 초기올 때 질러야 한다니까 근데 그래봐야 신화 안 뜨면 말짱 도루묵이잖아 이씨 아이 맞다 신화 뭐 돈 주고 사면 되겠네 흐흫 신화 한번 뜨자아 신화 좀 뜨자 아이고 손가락 아프다 야 참 그만 그만 클릭하게 해주라 응 신화 신화 900개 우애는 없겠지 좋은 선택 블라블라블라 어우씨 이제 전선 안 뜨나 근데 앞에 앞엔 너무 잘 떠가지고 지금부터 하나도 안 떠도 딱히 부담은 없다 아 그래도 너무 안 뜨면 좀 그런데 하나 좀 사람 욕심이란게 있어가지고 좀 떠주지 500개? 오우씨 이씨 색깔 보라색이였어? 시나 뜨려고하나 오우씨 느낌 좋은데 시-나 시-나 어 뭐야 인멘터리 슬롯 이 부족해? 야 이거 처음 봤다 인벤토리 스토리 방울은 근데 진짜 안주네 아 소가금 48,000원 아 이래 나갔다 들어오면 좀 되지? 안 뜨는 것 같더라고 400개? 파펜? 신화 떠라 제발 신화 떠야지 일단 이득인데 신화 지금 띄올리고 계속 지? 토벌 돌고 아이템 팔고 다시 또 토벌건 사가지고 돌고 이런데 300개? 아 이제 안뜨네 전살 브레이크? 브레이크 걸렸나? 전살? 아 그래 잘 떠들니 초반에 이씨 돈 주고 사는 거지 토벌건 에이씨 안 뜨는까보다 초반에 너무 잘 떴어 전설이 빨간 코 빨간 코 샤메르 가보 꽝 오늘은 꽝 뭐이 뭐이 깜짝이야 그래도 전설 5개 뛰어왔으니까요 뭐 이 정도는 괜찮아 근데 뭐지? 큰 2등은 아니야 신화가 일단 뜨긴 떠야 해 2850개? 2850개 맞지? 근데 겸치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네 아 이제 파템이 이제 겸치 좀 들어오고 또 흑전이 레버도 쭉쭉 되니까 어 보라색은 이제 상점에 왜냐면 이제 아예 친한 아이템을 살 생각이라 가지고 보라색은 그냥 상점에 팔아 가지고 은하벌이 하려고 야 그 전설 5개 떴어 5개 아 지금 한 개 지금 괴물장 올라가 있어 가지고 그것도 뭐지? 비싸게 나가는 로사르? 로사르 탄 거? 하나 지금 하나 올라 올리지 뭐지 뜨자마자 올리는데 또 뜨더라고 로사르? 게이득 흐흐흐흐흐 요거는 안 팔리고 해설스 이거는 안 팔리고 요거 그 도바르트랑 투구는 이제 뭐 전보 타면 이제 팔릴만한 애들 해설스에 거니까 그냥 흑전이 좀 줘요 전설 5개 근데 신화같아야 하는데 아쉽네 이래 운 좋을 때 근데 해봐야 해 질러보자 운 좋을 때 있잖아 어 잠깐만 이럴 때 질러야 해 지금 아까 그치 미궁 돌아가지고 광원석 119개 120개니까 다섯 개? 다섯 개 정도만 뜨나? 이러면 하나 아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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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이렇게 못 만드네 노랭이 한 번 안 뜨나? 씨 전부 다 파리 안 되고 유물 유물 두 개 만들 수 있겠네 괜히 돌렸다 씨 에이라니 씨 꽝이네 씨 폐가 망신이네 잠깐만 그러면 이제 합쳐야 하거든 맨들 왜 쫄지? 왜 자꾸 오지? 아 내꺼를 했나보네 그러면 이제 그 아 이거 뜰라나 파랭이 파랭이가 지금 말까요 그치? 또 왜지? 돌아가죠 좀 많거든 아 이따 씨 너무하네 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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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르트게 아우 걱정냐 제발 노랭이 노랭이 하나님 아버지 노랭이 아이씨 아야일 어 아야일이네? 아야일 계열 3.8 아이씨 뭐 꽝이네 이거? 겁나 안 뜨네 흐흐흐흐흐흐흐 이거 뭐지 있었는데 없어졌네 아이라이씨 아쉽다 요렇게 그래도 뭐 소소하게 뭐야 로사르는 상한가에 올리고 2개 올리고 로사르 2개 도발 도발 도발은 얼마에 팔리지? 가보 아 하한가에 파랭이 있네 투구는 아까 어떻게 로카바? 아 로카바인데 근데 애매하겠다 이거 팔렸지 그래도 전설 5개 든게 어디야 어 로사르 2개가 이렇게 캐리 했네 하드캐리 했네 근데 도는 원선복귀 아 원선복귀가 아니구나 스톤이 그만큼 모여있으니까 스톤이 오늘 3급 스톤 상자가 떠가지고 스톤이 이제 뭐지 꽤 들어오더라고 29개 들어오더라고 무기 나 3급 스톤 상자는 처음 먹어봤어 자 흑정량보기 얘는 뭐지 안돼 개무치 요정도 차네? 아 유물 유물 파랑이는 파랑게 나 얼마 안되니까 개무치 이렇게 뭐 소소하게 2850개 갬블 해봤는데 어 노란색 있긴 있어 2개